폭화 토요일 아침에 놓고 있는지 못놈에 계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회사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유사함이죠 뭐 3천만원 5천만원 1억 1억 5천만원 1대 1로 아니면은 암백육청이죠 뭐 일반화 100만원에 유사함 천만원 암백유의 일반화 100만원 유사함 2천만원 요런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했으면 저 보호망도 집에서 쉬고 싶은데 예 그런데 일단은 아쉽게도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고 저희 팀장님들 저희 실장님도 지금 비상경계태세에요 그래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저 보호망도 지금 회사에 출근하고 있으니까 저 보호망한테 연락주시면 가위부터 사후보상관리까지 한 방에 책임지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지금 유사함 같은 경우도 일단은 갑기경제 갑상소함 기타피부함 경계순중량 제자리함 요러한 30대 40대 부동의 1위 갑상소함 요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는 뭐 5천만원 1억 요런식으로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아쉽게도 일반함이 20%밖에 가입이 안 돼요 일반함 5천만원 넣었다 20%니까 천만원밖에 달랑 고자 겨우 그리고 일반함 1억 넣었다 그러면은 20%이 2천만원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함 1억 비갱시정해도요 30대 30대 기준으로 10만원 20만원 보험료가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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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싸다 보니까 아주 저렴한 유사함 갑기경제 오늘이랑 내일 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입금액을 1대1로 가입을 원하시려면요 그냥 그전에 미리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 보호망도 토요일날 1월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월과수목금금금 저 보호망 오늘이랑 내일 정말 전화가 엄청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언제 연락 주시고요 가입을 끝까지 시켜드릴 테니까 저 보호망만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